묘법연하경 제2권 3편 기유풍 1장 사리불이 깨닫다. 그때 사리불이 낄듯이 기뻐하며 즉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고 부처님께 말한다. 이제 세전의 이러한 법음을 듣고 마음에 기뻐서 뛰노나니 전에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부터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은 법을 듣고 모든 보살들을 보고 수기를 받아 부처를 이루리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직연을 잃고 심히 슬퍼하였습니다. 세전이시여 저는 항상 홀로 산속의 숲에서 나무 아래에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저 보살들처럼 법의 성품에 함께 들었고는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송법으로 제도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이 없고 세전의 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 제도되어 해탈하였을 것인데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금기를 따라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 부처님 법을 듣고는 곧 믿고 받아서 증득하였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하루종일 밤을 세우며 매일 스스로 자책하였더니 이제 부처님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아직 듣지 못하였던 법문을 듣고서 모든 의혹과 후회를 끊고 몸과 뜻이 태어나여 상쾌한 안원을 얻었습니다.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으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태어났사오며 부처님의 교화로 다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나누어 받게 되었음을 알았나이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혀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내가 이런 법음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법문을 들은 바 마음이 대환이하여 모든 의심의 국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대승법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이 매우 희유하여 능히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시니 저는 이제 번뇌가 다하는 법문을 듣고 모든 근심과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산골짜기에 처하여 혹은 숲속의 나무 아래에 있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항상 이 일만 사유하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속고 살아왔던가 오오라 깊이 자책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불자로서 같이 셈이 없는 무료법에 들어갔지만 능히 미래에 위없는 돌을 펼쳐 설하지 못하고 금세계 32가지 상호와 심력의 모든 해탈로 같이하여 함께 하나의 법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일을 얻지 못하고 80종호와 부처님의 18가지 불공포 이와 같은 공덕들을 나는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경행할 때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계심을 보았나니 그 명호가 시방에 가득하게 들려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시니 스스로 사유하기를 이런 이익을 잃었음은 제가 스스로를 기만하여 속인 까닭입니다. 제가 항상 밤낮으로 매사에 이러한 일을 사유하고 일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세종께 묻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을 칭찬하심을 보고 밤낮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곰곰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함에 따라 설법하시니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셈이 없는 법으로 중생들을 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가 본래 삿된 견해에 집착하여 모든 바라문의 스승이 되었더니 세종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된 소견을 뽑고자 열반을 설하시고 저의 모든 삿된 견해를 제거하시고 공안법을 증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멸도를 얻었다 하였더니 이제 스스로 깨닫기를 이는 참된 멸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를 지어 얻었을 때 서른두 가지 상호를 구족하면 하늘, 사람, 야차, 용, 귀신 등이 공경하리니 이때라야 이른바 영원히 다 멸하여 남음이 없다고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저도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설하시니 이와 같은 법음을 듣고 모든 의심과 미우침이 제거되었습니다. 처음 부처님의 설하신 발을 듣고 마음 가운데 크게 놀라고 의혹이 일어났나니 마군이가 부처가 되어 저의 마음을 번뇌하고 산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갖가지의 인형과 기우와 공교한 말씀으로 설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같이 편안하여 제가 듣고 나서 의혹의 그물이 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과거세의 한량없는 불법으로 제도하시고 방편 가운데 안주하시고 또한 모두 이러한 법을 설하십니다.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은 그 수가 한량이 없고 또한 모든 방편으로 이와 같은 법을 펼쳐 설하십니다. 지금의 세종께서도 이와 같이 탄생하고 출가하시어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또한 이러한 방편으로 설하십니다. 세종께서는 진실한 도만 설하시지만 파수는 이런 일 못하오리다. 이리하여 제가 마구니가 부처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제가 의혹의 그물에 떨어진 까닭으로 이른바 마구니의 소행인가도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유연한 음성으로 심원하고 깊고 미묘하고 청정한 법을 펼치시어 저의 마음을 대환이하게 하시어 의심과 후회가 영원히 닿아였고 여실한 지혜 가운데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하늘과 인간에 존경하는 법 위없는 법륜을 굴려 모든 보사를 교화하고자 합니다. 이장 금기가 높으니 수기를 봤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하늘과 사랑과 사문과 바라문 등 모든 대중 가운데 선하리라. 내가 옛적부터 이만 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위없는 도를 행한 까닭으로 항상 그대들을 교화하였다. 그대들 또한 긴긴 밤에 나에게 수순하여 가르침을 받았나니 내가 방편으로 인도한 까닭으로 나의 법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일찍이 그대들을 교화하여 불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지만 그대들이 지금 모두 잊고 스스로 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다. 내가 이제 그대들의 본래의 소원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대승경을 설하나니 이름이 묘법연하경이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의 호념하시는 바로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미래의 세상에 한량없고 끝없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면서 보살이 행하는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명원은 화광열에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이고요. 그 땅은 평평하여 바르고 청정하고 장엄하게 장식되고 안원하고 풍족하고 즐거우리니 하늘과 사람이 매우 번성할 것이로다. 땅은 유리로 대고 여덟 개의 교차로가 있고 황금줄로 그 경계를 삶는다. 길에는 실보로 이루어진 가로수가 있고 항상 꽃과 과일이 열려 있으리라. 화광열에가 또한 삼승, 영각승, 보살승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사리불이여 저 부처님이 주련할 때는 나쁜 세상이 아니어서 이러한 본래의 소원으로 인하여 삼승법을 설하느니라. 그 겁의 이름은 대보장음이 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름이 대보장음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는 이 보살을 큰 포배로 삼기 때문이다. 저 모든 보살은 한량없고 끝이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숫자로나 비유로는 불가능하나니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능이 아는 이가 없으리로다. 만약 걷고 자면 포배꽃이 발을 받들 것이요. 이 모든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심한 이가 없고 모두 오래전부터 공덕의 근본을 심은 이들이로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의 처서에서 청정한 보맹을 닦아 대신통을 구족하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송과 찬탄하는 파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대신통을 구족하고 일체의 모든 법의 문을 잘 알고 질박하고 고다서 우밈이 없고 뜻과 생각이 경고하나니 이와 같은 보살들이 그 국토에 충만하리라. 사리불이여 화광불의 수명은 십이 소곱이 나니 왕자가 되어 성불하기 전에 수명은 제외한 것이여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탈소곱이니라. 화광열에가 십이 소곱을 지나면 견만 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수기를 주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 보살이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하니라. 명원은 화적안행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략삼불타여 그 불국토 또한 다시 이와 같으리라. 사리불이여 이 화광불이 멸도한 기로 정법이 세간에 머무는 기간은 삼십이 소곱이여 상법도 또한 세간에 삼십이 소곱을 머물 것이로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혀고자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시었다. 사리불은 미래세에 존귀한 부처를 이루리니 명원은 화광이여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고 보사랭을 구족하고 심력등의 공덕을 구족하고 위없는 도를 증득하리라. 한량없는 겁을 지난 뒤에 겁의 이름은 대보장음이여 세개의 이름은 이구여 청정하여 흠이없고 더러움이 없다. 유리로 땅이 이루어지고 황금줄로 그 도로의 경계를 만들고 칠보와 여러 색깔의 가로수에는 항상 꽃과 과일이 있다. 그 국토의 모든 보살은 뜻이 항상 경고하고 신통과 바람이를 모두 구족하리라. 무수한 부처님의 처서에서 훌륭한 보사들을 배우리니 이와 같은 대보살들은 모두 화광불에 교화한 바이리라. 그 부처님이 왕자일 때 나라와 세속의 영화를 버리고 최후의 몸으로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리라. 화광불이 세간에 머무는 수명은 십이 소고비여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팔 소고비로다.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로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세월은 삼십이 소고비나니 널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정법이 다한 뒤로 상복은 삼십이 소고비로다. 사리가 광대하게 유포되어 천상과 인간들이 두루 공양하리라. 화광불에 하는 일이 이와 같나니 그 양족 전 거룩한 부처님은 가장 수승하고 피할 바 없으리니 저러한 그대의 몸을 마땅히 스스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길 지니라. 삼장천인들이 기뻐하여 찬탄하다. 그때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등의 모든 대중들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에 숙이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한량없이 기뻐하였다. 각각 몸에 입었던 운엇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제석천왕, 범천왕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묘한 하늘옷과 하늘의 만다라 꽃과 큰 만다라 꽃들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흩어진 하늘의 옷들은 허공 가운데 머물러 스스로 빙글빙글 돌면서 모든 백천만 가지의 하늘 풍악이 허공 가운데 일시에 함께 울리고 각가지의 하늘 꽃들이 비오듯이 내렸다. 이러한 말을 하니라. 옛적의 바라나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시더니 이제 다시 위없는 가장 커다란 법륜을 굴리시는 도다. 그때 모든 천자들이 이 뜻을 거듭혀고자 개성으로 설하여 말한다. 옛날 바라나에서 사제법륜을 굴리시고 설과 모든 법을 분별하시오 오온의 생멸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가장 묘하고 위없는 대법륜을 굴리시나니 이 법은 매우 깊고 오묘하여 능히 믿는 이가 많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예전부터 세전의 설법을 여러 번 들어보았지만 이와 같이 깊고 묘하고 높은 설법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다. 세전께서 이러한 법을 설하시니 우리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대지의 사리불이 이제 세전의 수기를 받았다. 우리들 또한 사리불과 같이 반드시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 모든 세간에서 위없는 가장 정교한 이가 되리라. 부처님의 도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방편에 수순하여 펼쳐 설하시니 내가 가진 바 복옷과 금세와 과거세의 부처님을 뵌 공덕을 다하여 불도에 해양하나이다. 사장 비유로서 바르게 말하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의심이 없고 후회가 없어 부처님 앞에서 친일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나이다. 마음이 자제한 1,200 사람들이 옛날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능히 여의고 마침내 열반하는 이라 하셨기에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은 각각 나라는 소견과 있다 없다 하는 소견들을 여의고 스스로 생각하여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전 앞에서 전에 듣지 못하던 법을 듣고 모두 의욕에 빠져있나이다. 거룩하신 세전이시여 바라옵나니 사부대중을 위하여 그 인연을 말씀하시여 의욕을 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부처님 세전은 가지가지의 인연과 기우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서라는 것이 모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보사를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이여 이제 마땅히 다시 비유로써 이 뜻을 다시 밝히리라. 모든 지혜 있는 이들은 이러한 비유로 이해를 얻게 되느니라. 오장 화택을 비유하시다. 사리불이여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대장자가 있었다. 그의 나이가 노세하게 되었으나 재물은 한량이었고 전닭과 가옥과 종복들이 많았다. 그 집은 광대하였지만 문은 하나뿐으로 많은 무리들이 백, 이백 내지 오백이니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집과 누각이 노후한 깔알그로 담장과 벽은 퇴락하였고 기둥불이가 썩고 대들보가 키우러 위태로웠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집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장자의 모든 아들들은 10 혹은 20 혹은 30에 이르렀나니 그 집의 가운데 놀고 있었다. 장자가 큰 화재가 사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비록 능히 이러한 불타오르는 문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모든 아이들은 불붙은 집에서 놀이를 즐기기만 집착하나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불길이 와서 몸에 닿으면 고통이 절실할 것인데 마음에 싫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나오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사리불이여. 이때 장자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몸과 손에 힘이 있나니 마땅히 옷을 담는 함이나 괴짝에 담아서 집에서 나오게 할까 하였다. 다시 고쳐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여 또한 협소하다. 아버지가 오로지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좋은 말로 깨어내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즐기는 데만 집착하여 믿고 따르려 하지 않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또한 다시 이러한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타서 없어지도 모르고 오로지 동서로 분주하게 뛰어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장자가 즉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집이 이미 큰 화재로 타고 있는데 나와 모든 아이들이 만약 지금 나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불에 타고 말 것이로다. 내가 이제 방편으로 마땅히 모든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먼저 마음의 갖가지에 징계하고 기이한 장난감을 좋아함을 생각하고 정신이 반드시 그런 놀이기구에 집착할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징계한 장난감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지 아니하면 이 뒤에 받으시 후회할 것이다. 여기에 갖가지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놀 수 있으리라. 너희들은 어서 빨리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오거라. 마땅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땅히 모두 너희들에게 줄이라. 그때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징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자 하는 까닭으로 마음에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때 장자는 여러 자식들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와길 내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고 편안하고 흐뭇하여 기쁨에 넘쳤느니라. 그때 여러 자식들이 각자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의 장난감을 지금 주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립을 이어 그때 장자는 각각 모든 아이들에게 큰 수레를 주었다.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포배로 꾸몄고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다. 또한 그 위에 일산을 바치고 휘장을 두르고 또한 징계한 각가지 포배로 장엄하게 장식하였고 포배주를 얽어뜨리고 옥과 영락을 드리우고 푹신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 침구를 안치하였다. 수레에는 흰소를 메웠나니 피부색이 충실하고 깨끗하였고 총체가 준수하고 근력이 세고 걸음거리가 의젓하여 안정되고 바람같이 빠르고 또한 많은 시종들이 호위하였다. 왜냐하면 이 대 장자는 재물이 할 양이 없어서 각가지의 모든 창고마다 모두 가득하게 넘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나의 재산이 할 양 없이 많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은 모두 나의 자식들이나니 누구라도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 이와 같은 칠버로 꾸민 큰 수레의 수가 할 양이 없나니 마땅히 동등한 마음으로 각각 차별 없이 나누어줄 것이로다. 왜냐하면 나의 이 물건은 온 나라에 두루 나누어 줄지라도 오히려 모자라며 건을 하물며 모든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 부족하겠느냐 하니라. 때에 모든 아이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게 되었지만 이는 본래부터 아이들이 바라던 바는 아니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장자가 모든 아이들에게 징계하고 포배로운 큰 수리를 똑같이 준 것을 허망하다 하겠는가. 사리불이 말한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다만 모든 아이들이 화제를 면하고 모두 목숨을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일 목숨만 보존할지라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과 같거늘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제함이오리까. 세존이시여. 만약 이 장자가 아주 작은 수레 하나라도 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허망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장자가 먼저 이러한 생각을 내어 방편으로 아이들을 나오도록 한 것이오. 이러한 인연만으로도 허망함이 없을 것이나니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아이들을 이익되게 하고자 동등하게 큰 수레까지 주미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그대의 말과 같다. 육장복과 같이 나타내다. 사리불이여. 여래도 이와 같이 모든 세간의 어버이로서 모든 두려운 공포와 노세와 번뇌와 걱정과 병고와 무명의 어두움의 가려움을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도록 한량없는 직염과 두려움 없는 힘과 대신통한 힘과 지혜의 힘과 구족한 방편과 지혜바람일과 대자대비로 이를 모두 성취하게 할 것이나니 항상 게으르거나 권태하지 말고 항상 착한 일을 구하여.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여야 하니라. 그리하여 삼계에서 노후한 불타는 집에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고통 본뇌 어리석음 우매함 어두움 탐진치의 삼독으로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하여야 하니라. 모든 중생들을 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 본뇌 등에 불타고 볶는 곳에서 또한 다섯 가지 욕망과 재물과 이익을 탐하는 가락으로 각가지의 고통을 받는다. 또한 탐하고 집착하여 끝까지 구하는 가락으로 현세에서는 각가지의 고통을 받고 다음 세상에는 지옥 축생 아기의 괴로움을 받는다. 만약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빈궁하고 공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이와 같은 각가지의 괴로움을 받지만 중생들은 그 가운데 빠져서 즐겁게 노는 도다. 되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싫어하는 생각도 내지 못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동으로 서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비록 큰 고통을 만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 사리불이여 부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나니 마땅히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어 한량없고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로 그들을 즐겁게 노닐게 하리라. 사리불이여 여래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내가 담안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만으로 방편을 버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여래의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는 것만 찬탄하면 중생들이 이것만으로는 제도를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뇌하여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불타버릴 것이나니 어떻게 능이 부처의 지혜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리불이여 마치 저 장자가 비록 몸과 손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은근한 방편으로 모든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 어려움을 면하게 한 뒤에 각각 징계하고 포배로운 큰 수리를 주었다. 여래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비록 두려움 없는 힘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지혜와 방편으로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중생을 빼어내어 제도하기 위하여 성문승 벽지 불승 불승의 삼승을 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들은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변변치 않은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탐하지 말지로다. 만일 탐내고 애착하면 불에 타게 되느니라. 그대들이 빨리 삼계에서 나오기만 하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 불승 불승을 얻게 되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니 허망하지 않으리다.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라 여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권유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시고는 또 말씀하시었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알지나니 이러한 삼승법은 모두 성인들의 칭찬하고 찬탄하는 바이나니 자유 자제하여 얼킹과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바도 없다. 이러한 삼승에 올라타면 본뇌가 없는 금기와 힘과 깨달음과 도와 선정과 해탈과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길 것이며 한량없는 편안함과 기쁨을 얻게 되리라. 사립을 이어 만약 어떤 중생들이 안으로는 지혜의 성품을 간직하고 부처님 세전의 가르침을 따라 법을 듣고 믿고 받아서 은근하게 정진하고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여 스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성문승이라 하니라. 이와 같은 모든 제자들은 양을 매운 수레를 구하고자 하여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부처님 세전을 따라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은근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지혜를 구하여 홀로 정멸에 있기를 좋아하고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이를 이름하여 벽지 불승이라 하니라. 이러한 제자들은 사슴을 매운 수레를 가지고자 하여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부처님 세전을 따라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 부처님의 지혜 자연지혜 수승 없는 지혜를 구하여 열애의 직연 두려움이 없는 힘으로 한량 없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는 생각으로 안락하게 하고 천상과 인간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대승포살이라고 하니라. 이러한 대승을 구하는 까닭으로 이름을 마하살이라고 하느니 이러한 제자들은 소를 매운 수레를 가지고자 하여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다. 살이 부리여 저 장자와 같이 모든 제자들이 모두 불타는 집에서 안원하게 나와 두려움 없는 것에 도달하였음을 보고 자기의 재산과 부유함이 한량이 없음을 생각하고 모든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열애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어 한량 없는 억천 중생들을 보고 삼계의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험한 길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의 문으로 나오게 하여 열반낙을 얻게 하니라. 열애께서 그때 방편으로 이러한 생각을 짓나니 내가 한량 없고 끝없는 지혜와 두려움 없는 힘든과 모든 불법장으로 이 모든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들이 나니 평등한 대승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홀로 멸도를 얻게 하지 않고 모두 열애의 멸도를 얻게 하리라. 이러한 모든 중생들을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두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등의 즐길 거리를 부여하리라. 모두 이는 한 모양이요 한 종류요 성인들의 칭송하고 찬탄하는 바이난이 능히 청정하고 미묘한 제일가는 즐거움이 생기는 이라. 살이 부리여 저 장자가 처음에 세 가지의 수례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고 다음에는 다만 보물로 장어만 안원하고 제일가는 큰 수례를 주었나니. 그러나 저 장자에게 허망한 허물이 없음과 같이 열애 또한 허망함이 없다. 처음에는 삼승을 설하여 중생을 인도한 뒤에는 다만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는 한량 없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는 힘과 모든 법장으로 능히 모든 중생들에게 대승법을 주지만 다만 중생들이 능히 남음 없이 모두 받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이 부라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들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분별하여 성문승과 연각승과 포살승을 설한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혀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비유하자면 어떤 장자가 대저택을 가졌지만 그 집이 오래된 까랄그로 또한 빠르게 피폐하게 되었다. 집체는 높지만 위태롭고 기둥뿌리가 뒤틀리고 틀보는 기울고 계단은 무너져 훼손되고 장벽은 무너져 터지고 벽과 칠은 떨어져 나가고 이영은 뒤집어져 떨어져 나가고 석가래는 빠져나오고 담장은 굴곡지고 잡초와 더러움이 가득한데 오백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소리개, 올빼미, 후엉이, 독수리, 가마그, 가치, 산비둘기, 집비둘기, 뱀, 독사, 살무사, 정갈, 지네, 도마뱀, 노래기, 쥐며느리, 족제비, 살쾡이와 여러가지 쥐들과 나쁜 벌레들이 왔다리 갔다리 달리고 똥, 오줌, 냄새가 나는 것은 더러움이 넘쳐나는 도다. 쇳동굴이나 모든 벌레들이 그 위에 모여있고 여우, 이리 야간들은 씹어먹고 박고 뛰고 죽은 여우, 이리 야간들이 죽은 것을 서로 물고 찍고 박고 뜯고 하여 살과 뼈가 놀려있네. 이런 곳에 개들이 몰려와 서로 끌고 당기고 굶주려 당황하여 곳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싸우고 다투고 밀고 당기고 우르렁거리며 지저대니 그 집의 두려움으로 변한 상황이 이와 같나니 곳곳마다 도깨비, 망냥귀, 야차, 나쁜 귀신들은 사랑고기를 씹어먹고 독한 벌레들과 모든 포악한 짐승들은 알을 까고 새끼를 치고 가짜 스스로 숨고 보호하니라 야차들은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먹고 배부르면 나쁜 마음이 치성하여 서로 싸우는 소리가 심히 두렵다. 구반다의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한다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자 두자 서사 뛰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고 개의 두 발을 붙잡고 묶어서 목이 쉬게 하고 다리로 목을 눌러 겁내게 하기를 즐겨한다. 다시 모든 귀신들이 있나니 그 몸이 장대하고 헐벗은 몸으로 공고 야위고 항상 그 가운데 큰 소리로 고약한 소리를 지르고 먹을 것을 구하여 절규하고 포효하니라. 다시 모든 아기들이 있나니 그 목구멍이 반을 갖고 다시 귀신들이 있나니 머리는 소의 머리와 같다. 혹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혹은 다시 개를 잡아먹고 머리털은 황크러지고 생긴 모양이 흉측하고 기갈이 막심하여 울부짖고 뛰어다닌다. 야차와 아기와 모든 나쁜 새와 짐승들은 기갈이 급하여 사방을 다니면서 창틈으로 엿보니 이와 같이 모든 어렵고 두려운 일이 한량없다. 이렇게 썩고 낡은 집이 한 사람의 것인데 그 사람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뒤에 그 집에서 호련히 불이 나서 사면이 한꺼번에 불길이 치열하여 대들보와 기둥과 석가래의 튀는 소리가 진동하고 부서지고 꺾이고 떨어지고 땅과 벽이 붕괴되었다. 모든 귀신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 독수리 등 새들과 구반다 귀신들은 당황하고 어리빠져 스스로 나오지 못하며 악한 짐승 독충들은 구멍 속에 숨어있고 귀사사 귀신 또한 그 가운데에 머문다. 복이 없고 박덕한 까닭으로 불길에 쫓겨다니면서 서로 함께 잔인하게 피를 마시고 살을 씹는다. 야간의 권석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모든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씹어먹고 굳은 연기가 자욱하고 머리털을 흐트리고 사면에 가득하다. 지네와 노래기 독사와 같은 종류들은 뜨거운 불타는 구멍에서 나오기만 하면 구반다 귀신들이 다투어 취하여 먹는다. 또한 모든 아기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뜨거워서 황급하게 달아난다. 그 집이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섭고 복하고 괴로운 화재로 각가지 어려움이 하나 둘이 아니로다. 이때 집주인이 대문 밖에 서있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모든 아이들이 놀기 위하여 집안에 들어갔고 어린 것들이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하니라.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놀라서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방편으로 구제하여 타죽는 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타일러서 각가지 환난을 설명하나니 나쁜 귀신, 독한 해충과 화재가 만연하고 각가지 고통이 차례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복사, 정갈, 살무사와 여러가지 야차들과 구반다 귀신과 야간 여우들과 함께 푸엉이, 독수리와 울빼미, 다적의 무리들이 굶주리고 목이 말라 심히 다급하고 두려우니 이런 고통으로 어려운 곳에 있었다. 하물며 다시 큰 불까지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비록 아버지 말을 들었지만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 이때 장자가 이렇게 생각하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러하니 내가 더 근심이로다. 이제 이 집은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아이들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장차뿔에 해를 잇고 말리라. 즉시 이렇게 생각하고 방편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갖가지 징계한 장난감, 묘한 포배로 만들어진 양수레, 사슴수레, 큰 소수레와 같은 좋은 수레들이 대문 밖에 있나니 너희들은 빨리 나오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러한 수레를 만들었나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은 이러한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서로 다투어 그 집에서 뛰어나와 빈터에 이르러 모든 괴로운 어려움을 여의었다. 장자가 모든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 사거리에 있는 것을 사자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기뻐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통쾌하고 즐겁다. 이러한 모든 아이들을 매우 힘들여 키웠는데 어리석은 어린 것들이 알지 못하고 위험한 집에 들어갔다. 수많은 독한 벌레, 도깨비 등 무서운 것이 득실거리는 곳에 맹렬한 불길마저 사면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모든 아이들이 노는 데만 집착하여 즐기는 것을 내가 이제 구해내어 재앙을 면하게 한까랄그로 모든 사람들과 내가 이제 상쾌하고 즐겁다. 그때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가 편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모두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나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세 가지의 법의 수례를 점전에 허락하신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이 나오면 마땅히 세 가지의 수례를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 이온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대부호로서 창고에 많은 금은 유리자고 만호 등에 갖가지 보물로 만든 큰 수레가 많았나니 장엄하게 장식하고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는 풍경을 달고 황금주루를 걷고 진주 구물을 그 위에 덮었고 금꽃과 갖가지 영락을 곳곳에 들이오고 갖가지 장식으로 주위를 둘렀고 부드러운 비단 보류를 자리에 깔고 천옥의 갑소치가 나가는 세밀하게 짠 모직물과 정갈하고 새하얀 천으로 그 위를 덮었다. 희고 크고 살찌고 힘이 세고 형체가 좋은 소를 보배 수레에 메었다. 많은 마부와 하인들이 앞뒤를 호위하는 이러한 묘한 수레들을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모든 아이들이 이때 환희하여 뛰노나니 이 수레를 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희이 낙낙하며 털림없이 자제하게 즐기노라. 제 7장 복과 합함을 읍다.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나도 또한 이와 같아 성인 중에 가장 높고 세간의 아버지라. 모든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들이나니 세간의 즐거움을 깊이 탐하고 집착하여 지혜의 마음이 없고 삼계에는 편안함이 없고 불타는 집과 같나니 중생들의 고통이 가득하여 심히 무섭고 두렵다. 항상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한이 있고 이와 같은 등등의 불길이 시성하게 다올라 쉼이 없다. 열애는 삼계에 불타는 집을 여의고 정멸하고 한가하고 편안한 숲속에 있나니 지금 이 삼계는 모두 다 내 것이여 그 가운데 중생들은 다 나의 아들이다. 지금 이곳은 갖가지의 환난이 아주 많지만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호할 수 있다. 내가 비록 타일러서 가르치고 부르지만 믿거나 받지 아니하고 모든 용락에만 물들어 탐하고 깊이 집착한 까닭으로 이제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삼승을 설하여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삼계의 고통을 알게 하고 세간에서 벗어나올 길을 열어보이려고 연설하는 바이니라. 이 모든 아들들이 만일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산명과 육신통을 구족하고 영각을 얻어 불퇴전의 보살이 되는 이라. 사리불과 그대들은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 일불승을 설하나니 그대들이 만약 능히 이 말을 받아서 믿고 수행한다면 일체의 모든 이들이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로다. 이러한 일불승은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나니 모든 세간에서 더 높은 것이 없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이난이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칭찬하고 공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한량없는 억천의 모든 힘이 있는 해탈 선정 지혜와 각가지의 부처님의 법으로 이와 같은 일불승을 성취하여 모든 제자들이 죄의 무수한 겁에 항상 즐거움을 얻어 논일게 하리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은 이러한 인연으로 일불승의 법의 수료를 타고 바로 도량에 이를 것이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시방세계 두루 찾아 고하여 도 부처님 방편 제외하고는 다른 승은 전혀 없느니라. 제8장 뜻을 명확히 밝혀주다. 사리불에게 말한다. 그대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의 아들들이여 나는 바로 그대들의 어보이로다. 그대들이 오랜 겁에 걸쳐서 각가지 고통에 불에 타는 바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에서 모두 빼내어 나오게 하니라. 내가 비록 먼저 그대들에게 멸도를 말하지만 단지 생사를 다하였을 뿐이오. 실은 멸한 것이 아니니 이제 마땅히 오직 부처의 지혜를 지워야 하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이러한 대중 가운데 능이 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들었다면 모든 불세종께서 비록 방편으로 설하셨을지라도 교화받은 중생들은 모두 보살이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 애역에 깊이 탐착하였다면 이들을 위하여 고제를 설한 까랄거로 중생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얻나니 부처님이 설하시는 고제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다. 만약 어떤 중생이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깊이 고의인에 깊이 집착하여 능히 잠시도 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도를 설하시느라. 모든 고의인은 탐욕을 근본으로 삼나니 만약 탐욕을 멸하여 의지하는 바가 없다면 모든 고가 사라져 다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고진멸의 삼재라 하니라. 멸재를 하는 어떻게 해탈을 얻은 것인가 다만 호망함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 이름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모든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로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이러한 사람은 아직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여 이 사람은 아직 위없는 도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이런 멸도에 이르는 것이 나의 뜻은 아니로다. 내가 보망이 되어 이러한 법에 자제하여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현세에 출연하였다. 제구장 금기대로 법을 펴다. 그대 사리불이여 나의 이러한 법인은 세간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설하는 것이 나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망령되게 선전하지 말지로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에 기쁘게 수순하여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지나니 이 사람은 아비발치에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과 법을 받아 믿는다면 이 사람은 과거의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 공량하여 또한 이러한 법을 들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그대의 설하는 바를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보는 것이여 또한 그대를 보는 것이여 비구슴과 또한 모든 보살들을 보는 것이로다. 깊은 지혜가 있는 이를 위하여 들어서 아는 바가 천박한 사람은 미혹하여 이해하지 못하니라. 모든 성문과 벽지부른 이 경을 들을 힘이 없다. 사리불과 그대들도 항상 이 경전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거늘 하물며 나머지 성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나머지 성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이 경에 수순하지만 자기의 지혜로 아는 것은 아니니라. 제 10장 상금계에게 법을 설하라. 또한 사리불이여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라는 소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지니라. 본부에 천박한 지식으로 의욕에 깊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능히 그 뜻을 모르나니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설하지 말지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회방한다면 즉시 모든 종자를 끊을 것이로다. 혹은 다시 얼굴을 찡그리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이 받게 될 죄의 과보를 설할 것이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들을 지로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간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지라도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경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천대하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원앙까지 품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죄의 과보를 너희들은 이제 다시 들을 지로다. 그 사람은 수명이 다하여 아비지옥에 들어가 한 겁을 채우고 겁이 다하면 다시 태어나기를 이와 같이 계속하여 무수한 겁을 지나서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응당 축생계에 떨어져서 개가 되거나 여우가 되어 그 모양이 바싹 마르고 더럽고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접촉하기 싫어하고 또한 다시 사람이 되더라도 천대받게 된다. 항상 공공하고 굶주리고 묵마르고 뼈와 살이 상접하여 살아서는 매를 맞고 키와 장과 돌에 맞아 죽나니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진 까랄그로 이런 죄를 받는다. 낙타가 되거나 당나귀로 태어나고 몸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로지 어물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모르나니 이런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는다. 여우가 되고 마을에 들어오면 몸이 더럽고 병들고 또 눈은 하나뿐이고 모든 아이들이 때리고 돌을 던져서 가진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고 죽어서는 다시 구롱이의 몸을 받아 그 모양이 장대하여 오백 유순이나 되고 귀가 없고 발이 없이 꿈틀거리며 배로 기어 다니고 갖가지 작은 벌레들에게 빨리고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 쉬미 없나니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런 죄를 받는다. 만약 사람이 되었더라도 여섯 강간이 우둔하고 난쟁이 곰배 파리 철른발이 장림 귀모 고리 곱사등이 되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따라 붙고 빈궁하고 천대받고 사람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병이 많고 유의고 의지 알바가 없고 비록 사람들에게 친하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은 뜻이 없고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잃게 되고 의술을 닦아서 약방문대로 치료하더라도 다시 다른 병이 더하고 다시 죽게 되고 자기가 병이 있으면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다시 병이 더욱 악화되고 다른 이에 반역이나 노략질 절도제와 같은 죄에 연루되나니 이와 같은 죄인들은 영원히 부처님 목배우며 성인 중에 왕이신 부처님이 설법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죄인들은 항상 험난한 곳에 태어나고 미치광이 귀모거리나 마음이 심란하여 겐지수강 모래알같이 무수한 겁을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고 날정마다 봉어리나 귀모거리로 모든 감관을 구족하지 못하니라 항상 지옥에 처하기를 동산에서 노는 것과 같고 악도의 이끼를 안방같이 하고 낙타 당나귀 멧돼지 개는 그들이 가는 곳이나니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는다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귀모거리 봉어리가 되고 빈궁하고 몸이 쇠약한 것 등으로 자기 몸을 지장하는 듯하며 부스럼 건선 소갈증 학질 나병 등창 등에 이러한 병을 의복을 입는 듯 하니라 몸은 항상 더러운 곳에 있어서 때가 묵고 더럽다 나라는 소견에 깊이 접착하고 속내는 일이 늘어나고 음룍이 지성하여 금수조차 가리지 않나니 이러한 경전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는다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이 경전을 비방한 이들의 죄를 만약 다 설하고 잔다면 겁을 다 하여도 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까닭은 지혜가 없는 사람 가운데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로 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금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명료하고 많이 듣고 지식이 강대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하여 억백천의 부처님을 뱉고 모든 선의 근본을 심고 깊은 신심이 견고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진하고 항상 자비심을 닦고 신명을 아끼지 않거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경하여 다른 마음이 없고 모든 본부에 어리석음을 여의고 홀로 산이나 물가에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또한 살이 부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악지식을 버리고 선지식을 친근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하게 계행을 지키고 그 마음이 맑은 구슬 같아서 대승 경전을 구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을 안내고 질박하고 곱고 부드럽고 항상 모든 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다시 어떤 불자가 대중 가운데 청정한 마음으로 각가지 인형과 비유로 설법에 걸림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일치질을 위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하여 합장하고 머리 숙여 받아들이고 오로지 대승 경전을 받아지니고 다른 경전이나 개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이 대승 경전을 구하여 머리 숙여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외도의 경전을 구하거나 또한 외도의 전적에 생각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법할 수 있다 사리불에게 말한다 내가 이러한 부처님 법을 구하는 이들의 이러한 모양을 모두 설명하려고 한다면 탈량 없는 겁에도 다할 수가 없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즉시 능히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묘법연하경을 설할 것이다 묘법연하경 제2권 4편 신혜품 1장 법을 듣고 기뻐하다 그때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영과 마하가석과 마하목걸련이 부처님을 따르면서 들었던 바 이제까지 아직 들어보진 못하였던 이러한 설법을 듣고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나니 희유한 마음을 내어 뛸듯이 기뻐하였다 2장 그슬펴서 믿게 하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말한다 저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로서 나이가 들어 육신이 노쇠하니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는 이미 세속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종께서 옛적부터 설법하신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마다 설법하시는 자리에 있었지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져서 다만 공무상 무장만을 생각하면서 보살의 복과 신통에 즐거워함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세종께서 저희들이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하여 얻게 하셨다 생각하였고 또한 이제 저희들도 이미 나이가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가르치고 교화하시는데 저희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생각을 하나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수기하심을 듣고 마음에 깊이 전에 없었던 깊은 환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듣밖에 아주 드문법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즐거우며 크고 좋은 이익을 얻으니 구하지 아니한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저절로 얻은 것과 같나이다 3장 비유하여 경사를 설하다 세전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설법을 즐기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뜻을 밝히고자 하나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지방을 전전하면서 혹은 10년을 지나고 혹은 20년을 지나면서 5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작년이 되었지만 홍궁함은 도하였고 사방을 헤매면서 옷과 음식을 구하여 점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먼저부터 와서 아들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중간에 아들 찾기를 그만두고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대부호가 되어 재산과 보물이 한량이었고 은 유리 산어 호박 파리 진주 등이 모든 창고마다 가득하게 넘쳐났고 노비 상로 청지기 관리인들이 많이 있고 코끼리 말 수레 소 양이 무수하였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예문을 취하는 일이 다른 나라들까지 미쳐서 장사치와 고강꾼과 고객들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때 빈궁한 아들이 여러 마을을 유랑하다가 여러 나라의 도읍들을 지나 마침내 그 아버지가 거주하여 장사하는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양아들만 생각하면서 자식을 이별한 세월이 이미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사연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만 스스로 사유하면서 마음에 회안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스스로 노후를 생각해보니 재물이 많아서 금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하게 넘쳐났지만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일단 죽고 나면 위임하여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저 많은 재물들이 모두 흩어지고 말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은근히 매양 매양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아들을 다시 만나 재물을 위임하여 부탁할 수만 있다면 매우 상쾌하고 즐거워서 다시는 다른 근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세전이시여 그때 궁벽한 아들은 품을 팔면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도달하여 대문 옆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 사자자에 앉아서 포배로 만든 받침대에 발을 올리고 모든 바람음과 관리와 거사들이 모두 공경하여 둘러싸고 모시고 있었습니다 갑서치가 천만양이나 되는 진주와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였고 관리인과 하인들이 하얀 불자를 손에 들고 좌우에서 시립하여 모시고 있었고 포배 휘장을 두르고 화려한 봄기를 드리우고 향수를 땅에 뿌리고 갖가지의 훌륭한 꽃을 땅에 얻고 보물들을 버려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나니 이런 등등이 갖가지로 장엄하게 장식하여 위험과 덕이 특히 존귀하였습니다 빈공한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 대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즉시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혹시 왕이거나 왕과 동등하신 분일 것이니 내가 품을 팔 곳이 아니로다 차라리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품을 팔아 옷과 음식을 쉽게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만약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혹시 나를 보게 되면 빗박하여 강제로 나에게 일을 시킬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빨리 달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때에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쉽게 아들을 알아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즉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창고에 가득한 재물을 이제 부탁할 곳이 있구나 내가 항상 마음속에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날 길이 없었더니 이렇게 호련히 스스로 돌아왔나니 나의 오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탐하고 애석한 마음이 있는 까랄그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급히 따라가서 장차 돌아오도록 하여야 하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심부름하는 이가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으니 빈궁한 아들이 경악하여 원통하다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붙들어 가는가 하였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더욱 급하게 붙들고 강제로 묻고서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때에 빈궁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제도 없이 잡혀가게 되니 필경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라 생각하고 더욱 번민하고 두려워하여 땅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사완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찬물을 얼굴에 뿌려서 깨어나게 하고 다시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작고 못난 줄을 알고 자기와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과는 어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인 줄 알지만은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놓아줄 터이니 너의 마음대로 가고라 하였나이다 빈공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어느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임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가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자 하여 방편으로 비밀리에 두 사람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비밀리에 보낸 두 사람은 형색이 초췌하여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꾸미고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빈공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저기에 가면 일할 곳이 있는데 너에게 품삭은 배를 준다고 하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빈공한 사람이 만약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장차 일을 시키도록 하여라 만약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방편으로 말하기를 너를 고용하여 똥을 치는 일인데 우리 두 사람도 또한 너와 함께 일한다고 하거라 때의 두 사화는 즉시 빈공한 아들을 찾아가서 위에서 지시한 일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빈공한 아들은 먼저 삭부터 받고 나서 똥을 치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 가엾고 쾌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날 방 안에서 창틈으로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니 아들의 몸이 아이고 초췌하고 똥 흙 먼지 걸음으로 더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곧 진주 목걸이와 좋은 의복과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허름하고 떼무든 옷으로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바르고 오른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가 여러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하면서 이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 뒤에 다시 말하기를 가여온 남자여 너는 항상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다시는 다른 곳에 가지 말지니라 마땅히 품석도 올려줄 것이요 또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그릇살 밀가루 소금초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말라 늙은 일꾼도 있어 필요하면 붙여줄 터이니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늙었고 너는 아직 젊었으며 너는 일할 적에 게으르거나 속내거나 속이거나 원망하는 말이 전혀 없으니 다른 일꾼들처럼 그런 나쁜 버릇이 있음을 보지 못하겠더라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처럼 생각하겠다 하면서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아서 기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스스로 이르기를 손님처럼 천한 사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우게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상태와 몸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어려움이 없이 드나들면서도 거처는 그대로 본래 있던 곳에 머물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가 병이 들어서 스스로 장차 죽을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포배가 많이 있어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과 받고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여라 나의 뜻이 이러하니 너는 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여라 하였다 왜냐하면 지금은 나와 내가 서로 남남이 아님으로 부디 이 보물들을 굳게 지켜 허비하지 말고 잃지 않도록 하라 그때 빈궁한 아들은 즉시 명령을 받고 금은 포배의 여러 가지 재산과 창고를 맡았으나 한 가제도 욕심을 내지 않고 더 처하는 곳도 예전 그대로이며 천하고 못났다는 마음 또한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난 뒤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커져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지난 날에 비천하고 못났던 마음을 스스로 미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무사들과 거사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다 모인 뒤에 이렇게 선혼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여 나의 소생입니다 어떤 성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잃어버리고 도주하여 험하고 매운 고생을 하며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근본은 암흑의 이고 아이의 이름은 암흑합이라 합니다 오랫동안 본성에 있으면서 근심 걱정으로 찾느라고 애를 쓰던 차이 뜻밖의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으로 내 아들이고 나는 참으로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모두 이 아이의 소유이 나니 예전부터 이곳에서 출납하던 것도 이 아이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세전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말을 듣고 즉시 크게 환희하여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바라는 바가 없었지만 이제 이러한 보물 창고가 저절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사장 앞에 비유를 통합하다 세전이시여 대부호의 장자는 바로 여래이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이나니 여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세전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생사 가운데 모든 뜨거운 번뇌를 받으면서도 미혹되고 알지 못하여 소송법만 즐기면서 집착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전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실용거리인 걸음으로 생각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었으나 저희들은 그 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에 이르는 하루 품살그럽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불복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얻는 바가 매우 크다고 위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전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용렬하여 소송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시고도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도 마땅히 여래의 지견인 보배의 창고가 있다고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전께서 이러한 방편의 힘으로 여래 지혜를 설하셨지만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열반에 이르는 하루 문의 품삭반을 얻고 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태승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여래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열어보이며 설법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소원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의 소송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 저희들에게 수순하여 설하셨지만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저희들은 세전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아낌이 없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전부터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만 다만 소송법만을 좋아하였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큰 마음을 가지기를 좋아하였다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바로 대승법을 설하시고 이러한 경전 가운데 오직 일불승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옛적부터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을 소송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실제로는 대승법으로 교화하셨지만 이러한 까닭으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본래 대승을 마음에 희구하는 바가 없었지만 이제 포방의 대보배가 저절로 이르렀나니 불자로서 마땅히 얻을 바를 모두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펴고자 하여 개성으로 설하여 말한다 오장 환희용약 개성으로 읍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음성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하여 춤추고 뛰놀면서 예전에 미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드려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성문들도 마땅히 부처를 이룬다고 하시니 위에 없는 포배 덩어리를 구하지도 않고 저절로 얻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멀리 다른 국토에 이르러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근심하는 생각으로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한성에 머물러 집을 짓고 스스로 오용락을 즐겼습니다 그 집은 거부로서 금, 은, 자고, 만호, 진주, 유리, 코끼리, 말, 소, 양, 연, 수레가 많고 논밭과 부리는 하인들과 사람들이 많고 출납하여 이윤을 남기는 일이 타국까지 미치어 장사꾼과 거강꾼들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천만억 사람들이 둘러싸고 공경하고 항상 구강까지 애경하고 생각하는 바가 되었고 교수라치 호적들이 모두 함께 존중하고 이러한 모든 인연으로 왕래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부호로서 이와 같은 큰 세력을 가졌지만 나이가 늙어가니 자식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자나 깨나 이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장차 죽을 때가 닥칠 것인데 어리석은 자식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지 50여 년이여 창고마다 쌓여있는 많은 재물들을 마땅히 어찌할 것인가 그때 빈궁한 아들이 옷과 밥을 구하여 찾느라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소득이 있기도 하였지만 소득이 없어서 굶주려야이고 몸에는 부스럼과 옴이 생기고 점차 이것저것을 헤매 다니다가 아버지가 머무는 성에 이르러 품을 팔고 전전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장자는 집 안에서 큰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권석들이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시중 들고 호위하나니 어떤 사람은 금 은 보물을 계산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출납하는 재산들을 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이 부호인 종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국왕인가 만약 국왕이라 생각하니 두려워서 스스로 계약에 왜 여기에 온 것인가 하였습니다 숨어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약 여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혹시라도 보게 되면 빗박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달아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품파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장자가 사자자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말없이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즉시 사환을 시켜서 붙들어 잡아오게 하여 빈궁한 아들이 크게 놀라 기절하여 땅에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옷과 음식을 얻고자 하였는데 내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장자가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알고 즉시 방편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냈나니 애꾸누이 난쟁이 누추한 이 위험과 독이 없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가서 말하기를 마땅히 고용하여 모든 똥과 더러운 것을 치워주면 너에게 임금패를 주겠다고 하라고 지시하니 빈궁한 아들이 듣고서 기뻐하여 따라와 동을 치우는 일도 하고 모든 방과 집을 청소하나니 장자가 문틈으로 항상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식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필요한 일을 즐겨하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때 장자가 허름하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똥을 치우는 연장을 들고 방편으로 아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을 하면 너에게 품삭을 올려주고 겸하여 손과 발에 발을 기름도 줄 것이고 음식도 넉넉하고 주고 덮을 것도 두텁고 후하고 따뜻하게 하여 주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거라 또한 부드럽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장자가 지혜가 있어서 점점 안팎으로 드나들게 하여 20년을 지나는 동안 집안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금, 은, 진주, 파려 등을 보여주고 모든 물건의 출납을 모두 맡아 보게 하여 문감방에 자리를 잡고 초막에 거쳐하는 것을 멈추게 하였지만 스스로 빈공한 살림살이에 나에게는 이러한 물건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점차로 커지는 것을 알아보고 재물을 맡기고자 하여 즉시 마을 사람, 친족, 후광, 대신, 왕족, 거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이하이는데 아들로서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50년이 지나서 스스로 우연히 찾아와서 보게 된 지 2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에서 아들을 잃고 돌아다니면서 추적하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르렀나니 내가 가진 집과 부리는 사람들을 모두 물려주어 소용대로 쓰게 할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이 옛적에는 빈곤하여 뜻과 의지가 용렬하였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큰 재산을 얻고 모든 집과 모든 재물을 얻게 되었고 그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전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소승복을 좋아하는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도 모두 셈이 없는 무루의 부처님이 되리라고 설하지 않으시고 소승을 성취하는 성문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높은 돌을 설하시고 이러한 돌을 닦아 익히는 이는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대보살이 되었나니 이러한 모든 인형과 갖가지의 비유와 말과 변제로 위없는 돌을 설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저를 따라 법을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박가 익혔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즉시 수기를 주시고 그대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담안 보살들을 위하여 그 여실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그 진실한 요지를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빈공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친근함을 얻고 나서 비록 모든 재물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에 취하여 바라는 마음이 없었듯이 저희들도 부처님께서 비록 불법의 포장을 설하셨지만 스스로 원하는 뜻이 없었음이 또한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의 번뇌를 멸하였다고 스스로 자적하면서 오직 이 일을 통달하면 다시는 남아있는 할 일이 없나니 저희들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듣고서도 도무지 흥쾌한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법은 모두 다 공적하고 생안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긴 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는 탐하는 바도 없고 집착하는 바도 없고 다시 뜻하여 서원하는 바도 없고 스스로 얻은 법을 최상이라 여겼으며 저희들이 긴 긴 밤에 공한 법을 닦아 익히고 삼계의 괴로움과 번뇌의 근심에서 해탈을 얻고 최후의 몸으로 남음이 있는 열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교화하신 바 헛땜이 없는 도를 얻었나니 바로 얻고 나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보살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법을 영원히 즐겁게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사께서는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관찰하신 까닭으로 처음에 부지런한 정진을 권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이익이 있음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한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의 힘으로 부드럽게 그 마음을 조복한 뒤에 모든 재물을 물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이 희유한 일을 나타내시고 소승법을 알고 좋아하는 이들에게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신 뒤에 대해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던 전에는 소망하지도 않았던 일을 이제 저절로 얻게 되었나니 빈궁한 아들이 한량이 없는 보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전이시여 저희들도 이제는 도를 얻고 과보를 얻고 샘이 없는 무릎복과 청정한 눈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청정한 계율을 지니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방의 복 가운데 오랫동안 보맹을 닦아 이제야 샘이 없는 무릎 위에 위에 없는 때 과보를 얻었나니 저희들은 이제야 참된 성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도의 소리로 모든 것을 듣게 하시니 저희들은 이제부터 진실한 아라하니여 모든 세간의 하늘, 사람, 마군, 봄천 등 널리 그 가운데서 마땅히 공양을 받나이다 육장 부처님 은혜를 갚다 세전의 커다란 은혜는 희유한 일이 나니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시고 교화하시어 저희들을 이익되게 하시니 할 양 없는 억겁에 누가 능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수족을 드리고 머리를 조하려 예를 올리고 공경하고 모든 것을 공양하더라도 모두 능히 보답할 수 없습니다 머리 위에 받들고 양 어깨에 쥐고 다녀도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수 많은 겁을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음식, 할 양 없는 보배, 의복, 모든 침구 각가지 탕약, 우두전단, 모든 징계한 보배로 탐멸을 세우고 보배 옷을 땅에 깔고 이와 같은 등등의 불사로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수 많은 겁을 공양하더라도 또한 능히 보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시고 할 양이 없고 끝이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대신 통력과 세미 없는 무루와 할 바가 없는 무의법으로 모든 법의 왕이시나니 능히 용렬한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인욕하시고 상을 취하는 본부들에게 수순하여 결처 설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에 있어 대자제하심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의 각가지의 용락과 그들의 의지력을 아시고 감당하는 능력에 수순하여 할 양 없는 비유로 설법하십니다 모든 중생들의 숙세의 성근에 수순하시고 또한 성숙한 이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를 각가지로 요량하여 분별하여 아시고 나서 삼승도에 수순하여 일승도를 설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